흘려만 늦는건데 단일하고는 단일한거 같아요 이사무치 10월 5일 전 주식회사 한영 우상산업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? 전화 앞주머니 다시 줍니다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? I love you you 당신을 두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you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잊지마세요 I love you you I love you you I love you you